저거 또 사나이 중에 사나이 깽상적 사나이 아닙니까? Q. 사투리 아까 약간 어른같아요 지금? 네 어른같아요 되게 섹시해보이는 되게 어른같아요 으른 으른같이 진짜 으른야 으른은 사투리인가요? 네? 아니요 지미씨가 사투리를 써줘야지 이 분위기가 더 뜨거워집니다 한번 날려주세요 지미씨 이 완전 살아있는데 오케이 그럼 우리 임기에게 이어서 식당가자는데 그새는 못참고 또 피자 먹으러 왔는데 또 얻어먹는.. 얻어먹는 묘미가 또 있지 어 이 향 진짜 세게 쎄게? 일단은 개밀에다 물 채우고 소금 한스푼 넣고 물 끓여요 끓일 때 이제 이걸 넣어가지고 12분 해가지고 건지면 되는거 같고 물 넣어야돼요? 항상 내 마음 제대로 되는게 없더라고 어제 이 가방이나 버렸을때보다 더 돌아가겠다 진짜 얼마나 와서 같이 가고 싶었겠네 그.. 여기가 어디라고 해야겠는데 여기가 살이 진짜 많이 찌겠다 아.. 식을테도 좋네 아.. 아.. 아 근데 맛있겠다 여러분 우리 고기 사온거 그러니까 우리 날.. 날 더 얻어놓으시기 전에 법칙을 해놓아야 될거 같은데 저쪽은 잘했는데 밥 한번 까먹어볼까 밥 한번 까먹어볼까 박지민이가 만든 햇빵 야.. 잘 먹자 여기 카메라 애들한테 잘 때 인사해달라 이러는데 씻으면 되지 뭐.. 시뻘 걸 수 없는데 또 나갈게 와 밖에 안나오죠 어떻게 이렇게 예쁜.. 와.. 야.. 자 제대로 시작해야지 이슈가 형 좀 애매한데 야 근데 진짜 이쁘다 야.. 또 이.. 언제 이런거 해두겠네 그제 그래 니 왜 이렇게 떠누어 자 가자 내려와봐 내려와봐 우리 우정 영원했으면 좋겠고 대박이다 이거 어떻게 찍어야되지 아 제발 와 귀엽다 아 어떻게 해야되지 아 어떻게 해야되지 손이 막 깠어 안돼 재밌으십시다이 스크론네 진짜 그 1500원 동전 하난데 진짜 그.. 잠깐 그.. 너무하네 진짜 아.. 못살겠네 진짜 세상이 이렇게 어.. 깜깜하네 앞으로 나가면 그게 안보이네 네 왠만.. 와.. 진짜 어디래?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거 아이가? 나 같이 가 아저씨 아이고 저기 오셨어요 아이고 지금 그냥 잠시 산책 나왔지 아이고 여기 열심히 사주려고 네 아 아저씨 잘하는거 전화 아니네 똑같지 않아요? 똑같나 아 아저씨 똑같은거 같은데 아저씨 좀 아 약간 우리 조깅 좀 할까요? 아 우리 엔달이 이렇게 하셨으면 기억나요? 아 우리 엔달이가 이렇게 했으면 기억나요? 아 그때 그 아저씨인가? 그렇지 내가 그때 그때 이거 가르쳐주고 막 그랬는데 그렇지 우와 괜찮은데 한 번씩 들어왔잖아요 어 저 한 번 들어왔어요 다시 게임을 시작합니다 야 다 한 번씩 들어가지 이 좋은걸 야 이거는 진짜 한 번씩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되게 끝말에 했다 이 가 이렇게 가를 많이 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가 이렇게 하면 아 그 애가 아 그 원래 가가 가가 이렇게 하면 아 그 애가 가서 이렇게 되는거에요 알겠어요? 몰라도 알아줘 아이 서요 이거 단디하이소 되어있잖아요 이게 음이 적혀있는거야 봐봐 단디 하이소 아 아니라 단디하이소 이거 단디하이소 이게 인격 댓글이 많이 올라왔는데 형님 빨리 먹읍니다 배고 죽겠네 아 형님 진형님 어 쌈 한 번 싸드리니까 가위 괜찮다 아이 또 거부하지 마시고 아 또 쌈 야 싸드려야지 이진 대상하라 뭐 형님 쌈 딱 싸드려야지 쌈 싸드려야지 쌈 싸드려야지 쌈에다가 원래 계란 넣었나 몰라 야 그럼 쌈 싸드려야지 지민이 생선 먹니? 저요? 형님들이 주시면 또 먹죠 와 와 저희가 누굽니까 선화의 중에 선화의 경상도 선화의 아닙니까 요거를 보고싶어 죽는다 알았다 이거 아 아 아 아 아 진짜 아쉽다 그래 한 명 빠지네 아 박사 사투리로 팬들한테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줄 수 있을까요? 말만 잘하는데 멋진 무대 위 뭐야 무대 위 장 뭐야 뭐라 쓴거야 몰라 좀 까다라고 말해요 이 오 이 이 이 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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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민아 개인기 생각해 개인기? 어 개인기 내가 이거 혹시 오늘 나눌까봐 아니 저 사투러니까 좋아 괜찮아 좋아 이리 죽여버리면 손가락이 두개밀아 치고 술 못 마시잖아 콜라를 마시겠다고 뭔 소리야 그런 생각만 하냐 어 아 아 뭐 그런데차랑 아 근데 뭐 힘드째나? 아 안되서 지지 않음 몇 살이야 która 탑 jeg어 설치 완료 설치 완료 진짜 설치한다 너 어디에 오냐? 유치원에 연야돼? 야 여기에서 하죠? 아빠입니다. 몇살인데 나야? 몇살인데 말로 해라 굳이 말고 뽀뽀하기 싫다. 남자는 홍보 안 한다. 몇살인데? 몇살인데? 안녕하십니까. 이제 너무 글쩡이 돼서 회원을 보냈는데 지금 멤버들이 잠이 안 잔다 잠을 어느정도 안 잔을 거면 하루에 제가 자꾸 일하는데 내가 여기 있길래 일찍 일 났네? 라고 했더니 얘랑 막 아니네 아직 안 잤는데 일하고 일하는 일이다. 잠도 안 자고 사실 뭐하나 내가 지켜봤더니 이 스케줄을 마치고 돌아먹고 연습하고 신나는 생각들 신나는 생각들 그래서 내가 커버하고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아니라 그 음음에 그 음음이 없어서 그 음음을 못한다고 자꾸 잠을 안 잔을 거라고 했다고 놀랭만큼 일하했을때 그가 또 사겠다고 나일도 아닙니다. 나일도 뭘 다 잤었다는 애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잠을 안 자고 괜찮으면 모르겠는데 문제는 한번 애가 자기 생각하면 시체가 돼서 애가 자기 안 잔 겁니다. 자꾸 밤에 잠을 안 자는데 이거 우연을 줄까요? 마 이 사투리 어디가? 니 마 사투리 덜하네? 이게 할라 가면 조금은 좀 이상하게 나온다니까 그래도 대구 사투리는 좀 할 수 있는데 나 부산 사투리랑 좀 약간 좀 경쟁 한번 해보니까 딱 싸이저 나오네. 대구 사투리랑 좀 대구 사투리랑 부산 사투리 뭐가 좀 다른데 아무래도 대구 사투리가 막 의견이 좀 세지 않나 라고 생각한다. 부산 사투리가 어떻게 다른데? 부산 사투리를 내가 바람에서 좀 봤는데 바람이 조금 약간 그... 약간 좀 과장 됐대 좀 보니까 좀 약간 사투리 보니까 좀 약간 사람이 좀 살려 나오네 약간 조금 덜하네 사투리가 하하하 그리고 좀 약간 부산에 좀 늦어도 빡 뿡 하지마 팽이한테 나가 먹어봐 아니 빠지려고 히하하하 월큰 먼티는 팽이 팽이야 팽이 팽이